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계절 엑스런 드로퍼 파쿠르 저희 저번에 봄 깼죠? 빰 네 오늘은 여름 할거에요 빰 뭐하는거에요 그거? 빠밤 그 빰빰거래요? 비장해 보이게 아 비장하게? 제가 미리 좀 알아보니까 이 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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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그치? 아이스커피 여름에 아 뭐야 뭐하는거야 로젠 롯데아이스 아닌가? 맥심 아이스야 자 썸머는 그거에요 엑스런이에요 엑스런 어 저 엑스런 좀 못하는데 아 그래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뭐야? 이 엑스런 수연이가 잘하잖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 수연이가 아이유 들어오셨네 아 네 강제 TP 뭐야 이게 제한시간이 있어요 오오 어 그래서 저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발판을 누르지 않으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수 없습니다 아 자 요걸 밟고 저희 엑스런 스테이지들 보이죠? 저기 쭉 깨면 되는데 제한시간 있는 엑 아 니느오오 제한시간 있는 엑스런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막 느긋하게 가면 안되더라구요 오오 자동점프대 오케 자동점프대는게 뭐야? 껐어야되는데 아 자동점프? 네 에이 그 이게 아아아아악 용암 아 뜨거 아 뜨거 아 용암탔다 아 아 아 너 죽었어요? 네 이거 깰수 있을까? 오토점프때메 어 죽었네 나는 절대 잘하는데 오토점프때메 죽었어요 아 마크 설정문젠가? 네 어 그래 설정이 중요하죠 나 많이왔어 나 계속 불타면서 잘간다 오토 자와자차나 하시네요 오케 오 올라가고 이거 쉬운데? 이게 첫번째 스테이지니까 그렇지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아아아아악 가셔네요 많이 우와 나 진짜 많이 왔는데 그니까 저기 있던데 멀리 와 나 진짜 빠르게 잘갔거든 어 우와 진짜 아깝네 그니까 곧 스테이지가 총 몇개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도티님이 깨면은 나 쉬는데 헤헤헤헤 야 같이하는 아 아까랑 똑같.. 똑같네 이거 오케 나도 많이 온 것 같아 불타는거 조심 오케이! 왔어 어? 점프했어? 올라가서 발판을 어? 스폰포인트 아 진짜로? 예 오 대박이네 너? 어떻게 했대? 미동가리누 스폰포인트 헐 오 잠뜰이 대박이네요 잠뜰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갈게 어? 난 다음을 바로 갈거다 뭐야 이거 에? 잠깐만 에? 어? 뭐야 니가 깨서 나도 일로 와줬다 어 진짜? 어 대박이네 아까 그 아 제가 죽은 데 근처가 점프 뛰는 데였는데 어디서 죽었어? 잘 뛰었네요 그 점프 뛰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는 죽기도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어? 어 그래 허세 여기 두번째 스테 허세 어어 야 이거 뭐야 어 발판? 이거 뭐지? 어 순서 오른쪽 왼쪽 야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래 내가 오른쪽 갈게 어 그럼 나는 왼쪽 갈게 수고 어?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 아 아뜨거 오빠가 오른쪽을 깨면 되는거 아닐까? 여기 길이 어디야 근데? 어? 여기 상자있다 어 나 상자 발견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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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속이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왼쪽에 갈께 그러면 그래. 그래, 왼쪽으로 가봐 나 믿어? 어? 밑지 그럼 그럼 믿지 잠깐 고민하게 어? Ven 아이템3를 나한테 가져와 빨리 아, 그래 알았어 왼쪽을 별로 안으로? 나에게 와 알았어아, 갈께 우리가 어차피 그것도 attack 금방 갈께 욕심내지 말고 tp 하라고 죽으면 TP할께 어! 퀴 아이템 3를 나한테 가져와 빨리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왼쪽은 별로 안어려? 나에게 와 알았쩍 갈게 이거 어차피 우리는 그걸 하나 TP해 어 맞아 일심 동체지 응 금방 갈게 욕심내지 말고 TP하라고 알았어 죽으면 나 TP할게 그래 욕심내지 말고 그냥 죽어 아니 욕심을 욕심을 아아아아아아 야 너 왜 죽이냐? 어? 무슨 일이야? 야 니가 나 죽였잖아 무슨 일이야? 아 나 제가 키 아이템 3를 먹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나오나봐요 그냥 나는 도티님 죽을 줄 몰랐지 어? 제가 오른쪽 깼고 잠뜨리가 왼쪽 깼으니까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이 꿀잼 파트 어? 이거 버프가 피 아 이거 어차피 발꽈야되네 이거 죽어 야 죽어 아니 피치 발꽈야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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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러번 다시 돌아가서 타임어택을 해야되네요 그런가봐 맵이 되게 신기하게 구성되어있네 되게 어 어렵네요 그니까 만만하지가 않네 스폰포인트도 잘 안주고 우리 이번에는 그거 없어요? 봄때는 한명당 스폰포인트 세개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스폰포인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 발판에서 하면 되잖아요 발판은 항상 스폰포인트잖아요 아닌데 요거 요거 발판 스폰포인트 여기서 하면 속도보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에요 그럼 저거 저거요? 아무것도 안있던데요 그 뭐야 포대? 응 그냥 불 불 나오는거 간지에요? 아 간지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간지라뇨 우리말을 쓰신 우리말 멋 우리 멋 아 멋 어때요 멋 아 뭐야 이거 왜왜왜 아니 엑스런 점프맵이 있어 그 맞아 맞아 점프맵도 있어 그니까 엑스런 상태에서 점프 이거 이게 쉽지 않다 아 이거 진짜 왜 자꾸 여기서 떨어지냐 그거 토티님이 못하니까 떨어지냐 맞네 왜 떨어지겠어요 토티님이 못했으니까 떨어지죠 원래 게임 아 잠깐만 원래 게임할때도 그러거든요 자기가 안 눌러놓고 아 이거 왜 안 눌리냐 막 이러거든요 그날 비슷한거죠 그니까요 아우 왜 나 31살이냐 이런거죠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데요 아 아니면 말고요 약간 맞는거 같은데 아아아아 어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건가 지름길인가 토티님 네 그건 헛짓하지 마시고 빨리 오실래요 지금 빨리 가고있어 저도 빨리 가고싶죠 지금 지금 지름길 그렇게 찾으실때 아니거든요 아 이거 점프맵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근데 도티님 여기까지아니 니가 오네요 거기까지 갔어요 도티님 궁금해서 그건데 도도도도도 S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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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우리는. 하나ense 지금 하나가 아닌데. 지금 하시는 행동 보면 지금. 그럼 몇인가요 우리는? 우리는. 서른하나 cerks 너무 많이 떨어져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있는 거 같아요. 으 gedx2 미쳤나봐. 우리는 서른.. 하나ense 미쳤나봐요. 우리는 어? 요히고히고 점프에 깼다. 거기 어려운데 점프매. 괜..괜...괜찮아요? 아아아아앗 깼어! 어깼어? 어 오오오 Bed they of other are 그럼 내가, 나 그로 가면 안 돼? 오오오 proced Jack 대박! 대박! 쪼폼에 그냥 과감하게 한 번에 떴더니 깨지네 2-3 일단 죽어야겠다 하하하 왜왜왜 몰라 몰라 너무 어려워서 비웃는건가 뭐야 이거 길을 잘 모르겠네 자 죽구요 이쪽이 맞는거 같긴 한데 빽빽빽 왜 이렇게 돌아 이거 어디야 얍 이쪽있네 저쪽 저쪽 왼쪽 아 죽었다 아 저기 저쪽 저쪽 알았어 다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게 더 짧을거 같은데 그쵸 이게 회이크가 있네 아악 회이크를 알지만 우린 깨지 못했다 저 점프와서 넘어가는거 좀 어렵다 그니까 타이밍 잘 맞춰야겠다 받아 못봤는데 못보길 잘했어 다시 거기있어 같이가고싶어가지고 내가 방금 그랬어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 다시 밟는다고 다시 오 나 깼어 올라왔어 이어 근데 스폰포인트는 없어 계속 달려야돼 호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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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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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 호오오오 호오오 호오오오 호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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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 쪼끔 많이는 아니에요 왜요? 훗! 들으게요 많이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많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쵸 훗! 야 그래도 나 잘가고있어 아 근데 이게 제한시간이 있어요 야 12초 남았다 12초 어떡하지? 아악! 아악! 야 저 시간보니까 마음 급해져서 죽었어 12초 남았다 하고 죽으셨어 아 이거 진짜 나 완전 잘가고있어 근데 지금 아 진짜? 너 너 니가 깨면 돼 아오 야 진짜 아악! 오케이! 어? 깼어! 거짓말 거짓말! 깼다! 어 깼다 대박 와! 대박이네 역시 저희는 하나죠 여기다 수퍼포인트 여기는 2-4인가 이제? 자 2-4 스테이지 갑니다 여기는 장애물들이 있다 방금도 있었어 훗! 아악! 잘 들어갔는데 뒤에 도티님 잘 좀 해보세 여기 더 빨라졌어 근데 그쵸? 장애물은 위치선정을 잘해야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로 쏙쏙쏙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아아아아악! 어디까지가? 야 이거 아 나 갑자기 급우회전을 하네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오오오 면허도 없으면서 에헤헤 오케잉 오우와악! 오오 진짜 엑스로 열받는다 오오 나 진짜 잘해 그래 근데 이거 빨리빨리 가야될걸? 빌받았어 오오오오 그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어 여기 손가락이 되게 아파 시프트를 열심히 눌러야되거든 아악! 다왔는데 일자로? 진짜 다왔는데 에잇 어디까진데? 아우 이거 머리 부딪히네 와아 절로 가면 안돼 길을 잘못 쫓았어 어 이거 회이크 구간도 있네 와 진짜 잘했는데 나 도도도도 무슨색까지 갔어요? 이거 무지개색인거 같은데 나 보라색까지 갔어 아 그러네? 빨주 노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었나? 아 그러네? 진짜 무지개색이네? 그럼 파난 보 보라색까지 가야돼 일곱 구간을 깨야돼? 내가 보라색까지 갔다니까 진짜? 대박이다 근데 죽었어 죽었어 속도 떨어져서 죽었어 아니면 그냥 죽었어? 그냥 죽었어 그래? 넉넉하긴 한가보네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이게 막혀있어요 어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엑스론으로 못가게 막혀있어 아 그래? 어 오케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어? 저 보라색이 바로 나오네 어 근데 빨간색이 있어 또 빨간색이 있어 또 빨간색이 있어 도도도 또 오 나 많이왔다 근데 뛰어가면 안되거든요 이렇게? 얍 얍 얍 얍 너 끝났어 시간? 어 어 아우 됐다 절대 못가게 돼있네 어? 이게 점프 떼야되지 이게 점프가 하나가 있을걸? 진짜 빨리 가야되는데? 아 그래? 어 어 어 나 일단 여기까지 왔다 이거 막힌이 안되네 아 야 이거 뭐야 벌써 끝났어 속도가 그래? 벌써 끝났네인가? 야 이거 거의 그냥 쉴 틈 없이 가야되는데 그럼? 슈퍼트롤 길을.. 아 길을 거의 외워야되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디리리 얼마나 빨리 가야된다는거야? 나 진짜 안막히고 갔는데도 못겠어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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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아아 죽어 야아 부딪쳤다 이게 빨리 가야된다고 생각되니까 시프트를 안 누르면은 죽는다 이게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네 아 이거 가능할까요? 이번 난이도 스텔 야 이게 있다 50초밖에 안주네 50초 왜 진짜 악덕해 어 진짜 악덕하시다 저쪽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하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솔직히 50초는 좀 무리지 않냐?? 무리 되스 어 이거 우리 한 조금만 더 시도해보다가 진짜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커맨드 조작 할까 조작? 커맨드 조작 할까 Run 커맨드 조작할까? 할 수 있어 어? 그 숫자만 높이면 되는거 아냐? 어 그러지 않을까? you very 똑똑 모래 파가지고 예~~ 야옙 여기까지 한번 왔다 어우야 어...거기가 끝이야? 믿어봐 그 정도만 갈만한데? 거기가 끝이냐? 신지 떼! 호! 호!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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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마음이 급했다 저기 살짝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네 해볼게! 어 그래 잠태리 할수있어! 나 손아파 근데 나도 아파 나 너무 히프터드 열심히 놀라서 진짜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파 나도 얍! 오케이 여기까지 빠르게 맞춰 아! 아 왜 저기서 떨어져 어! 왜 무딪쳐! 어! 멍청한 돌티야 바보 돌티야 진짜 왜 자책해 어? 이렇게 되네? 누구를 탓할수도 없거든요 아! 야 웃냐 에이 바보 잠태리 아 왜 자책하고 그래 왜 잠태리 왜 바보겠어요 아 손 너무 아파 아 손깍 너무 아파 근데 얍! 어 통가 아 진짜 나 손깍 절여 왼손 어! 나도 나는 그나마 그 쉬프트를 캡스라고 바꿔가지고 좀 나 아 손깍 절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절인김치 여기 올라.. 아 여기 올라가고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포우 어 어 어 어 야 나 진짜 제일 많이 왔어 어 야 이거 안 보였어 앞에 와 진짜 히힛 우와 거길 그렇게 막냐 퓨우 진짜 치사하네 오케이 아 이제 좀 속도가 붙는데 시간은 뭐 별로 그렇게 어 하게 아직 아 진정해 진정해 도라스 도라스 진정해 넌 할 수 있다 나 보라색 아 여기서 자꾸 일로 간다 아 저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래 오른쪽으로 가야되 근데 어딘줄 알고 어딘줄 알고 어 나 빨간색으로 다시 오고 아 아 진짜 노 이즈 베리 손가락 아팔 유 노 유 노 유 노 손가락이 아프지만 나는 멈추지 못해 도라스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자미 크로스하면 못할 게 없지요 어떻게 하지 어떨까 가능성 있어 보여 나 일단 해볼게 오우 잠뜰 승부욕보 더 어 나 왔다 너도 될 것 같아 어 진짜로 빤자막 쩔프! 빤자막 쩔프! 아... 죽었어? 나 한 칸 차이도... 아... 아아... 그... 저 미소 뛰었으면 됐는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50초 충분해? 어, 이거 시간은 충분해 아 그래? 알았어 쓰읍... 아 시간은 충분한데 자꾸 죽는 걸까요? 짜증나네요? 깨고 싶다 아 진짜 깨고 싶다, 나 진짜 집중해야겠다 어 나 빨간색 왔거든? 응 마지막에... 어디가 점프야? 그는... 이거 내려가는 거야? 그는... 얘야 어... 우와 이거... 이거 위로 점프 뛰는 거야? 어 그 블럭 한 칸짜리? 아니? 그 앞으로 뛰는 거지 그냥 아 그건 앞으로 뛰는... 아하... 아 그러네... 아 어쩌... 아 나 왜 그걸로 올라갈라 그랬지? 이렇게 내려가고 어어어어... 어... 여기서... 아... 오 나 왔어! 그 앞에 한 번 더 뛰어야 돼 위로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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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야 이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마음이 급해서 뛰어버렸다 그... 왜... 아 그 발판... 발판 있는 데지? 어 절벽 위로 뛰어야지 아아... 우와 야 할 수 있겠다 그치? 응 내가 자꾸 그걸로 못가 어... 내가 그 마지막 점프를 자꾸 못 뛰어요 오케이 야 우리 잘해보자 우리 진짜 그냥 진짜 원래 맵 그대로 한 번 깨보자 갑자기 옥이 생긴다 아까 누가 꼼수 부딪자고 한 거 같은데? 어 에이 그럴리가야 누구였어요 그사람? 어떻게 꼼수를... 꼼수 아... 꼼수? 한번 생각해볼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너는 살면서 시간이 제일 짧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야? 어? 라잇! 나우! 하하하 라잇 나우요? 학교 다닐때는 쉬는 시간 10분이 너무 짧았는데 진짜 맞아 쉬는 시간 10분은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랑 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와.. 그래도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깬다 와 나 마지막에 절벽 봤는데 그 절벽을 올라가면 되는거 같애 그니까 내가 거기를 자꾸 못올라가겠더라고 거기서 완전 극한점프해야되나? 극한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그 밑에 떨어졌어요 자 참트니? 오케이? 참트다 한번만 오케이 깼다 깼다 어? 깼다 진짜로? 오오 야 좀만 기다리지 버튼 누르지 말고 버튼 안눌르고 발판이던데? 그니까 발판 아 이게 발판 아 발판 누르면 끝나는구나 마지막 스테이지였네 나 이거 얻었어 봤던가? 아 진짜요? 일단은 여기 어떻게 되있었는지 한번 다시 봐야될거 같아요 윈터 앤 뽀 내가 뽀에 설치했어 썸머 잠깐만요 아까 거기 다시 가보자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지점인지는 보여드려야될거 같아요 여러분 에잉 내가 깼네 오오 잠뜩이 오늘 하드캐리했네 쉽구만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빨간색까지 쭉 간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기서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저도 저 이쪽으로 이렇게 뛰는거지 아 여기서 절로 뛰는거구나 어디까지 아 여기까지 그냥 여기 한칸짜리 아무데나 어 너무 올라가있어 그 여기에 발판이 여기 협곡이 있고 이렇게 딱 끝나는 어 그런 스테이지였네요 내가 여기 설치했어 뻔에 어 잘했어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또 그래도 나름 오늘은 진짜 뭐 스폰 포인트도 안썼고 네 우리 능력으로 깬거 같은데 손꼬락이 너무 아파요 응 손꼬락이 좀 하지만 어 제가 핵 하드캐리했다는거 야 오늘 엑스런 자신 없다더니만 필받았네 이야 이야 총 4개의 스테이지가 있었던거 같구요 어 엑스런 타임어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까지 저희가 무사히 클리어를 했네요 네 어 아마도 가을이랑 겨울은 드로퍼 같은게 있을거에요 아 내 이름이 엑스런 드로퍼 파쿠르기 때문에 네 사계절에 또 어떤 컨셉이 숨겨져 있을지 어 가을편 어 가을편 겨울편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뿅 뿅 과연 여당 rif 두 가해자 определ 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